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씨입니다 오늘은 고민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고민 상담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관련된 고민 한번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께서 주신 질문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 5단지 주궁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지비씨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재건축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지역이 워낙 좀 이슈가 좀 많고 서울을 대표하고 가격의 리딩 단지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김여림 변호사님하고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여림 변호사입니다 지금 잠실 5단지하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이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신 사연자가 계신데 우리 또 지비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모두 좋은데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별로 없던 작년 같은 때에도 잠실 5단지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오르던 그런 단지들로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또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질문 주신 분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잠실 5단지는 잠실 5단지라는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잠실역 부근에 있죠 현재 세대순환 3930세대 정도 그래서 4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일부 지역은 또 종상향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49층까지 지을 수가 있게 되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고 70층까지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밀계획 변경 절차가 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잠실 5단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현재 사업 단계는 여기가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층수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건축심의 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입주까지 한 7, 8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단지다라고 보이고요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단지인데 총 세대수가 한 1584세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건설이 된다고 하면 최고 65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2488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 기준으로 해서 1000세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7, 800세대 나오는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사업 단계는 잠실 5단지에 비해서 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신탁사 지정이 돼서 사업 시행자로 신탁방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탁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주민 합의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조합 임원도 선출을 하시고 그 조합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사 반영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 조합원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만도 지금 한 4000세대 정도가 되는 거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1600세대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어떤 사업의 주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좀 더디게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조합 임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 임원은 주민들 중에 이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선출되는 사례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합 임원의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 임원의 어떤 배임이나 횡령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꽤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대책을 내놔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어요 어쨌든 이제 전문가가 진행을 하게 되고 객관적인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조합 방식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독렬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탁 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신탁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시 로단지처럼 신통기획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최근에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정비 계획 변경까지 되고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한 향후에 7, 8년 있으면 잠시 로단지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입주하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잠시 로단지하고 여의도 시범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잠시 로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잠실지구라고 하죠 그 지역에 이제 토지를 매립을 해서 아파트 지구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쿠정동하고 또 대치 음마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가 대단지로 구성이 되는 그런 아파트 촌이다라고 불리었던 그런 지역이죠 특히나 뭐 잠실들 보면은 뭐 1, 2, 3, 4단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저층이었는데 불구하고 잠실주공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높이다라고 하면 고층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다른 그 기존에 있었던 저층 아파트하고 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사업성이라든지 또 주변에 뭐 분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한 24개 동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최신식이고 획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 시범 단지 주변에 있는 뭐 상가 아케이드 같은 경우 그때 당시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다닐 정도였고 그 아파트 안에 뭐 수영장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층 아파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뭐 고층 아파트의 뭐 시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범 아파트가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었던 그런 아파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곳 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가 대형으로 단지가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지역을 재건축 했을 때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입지라든지 뭐 시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선 지금 그 잠실 주공 같은 경우 보면 어 지금 시세 자체는 그 지금 뭐 최근 거래가 된 그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면은 한 뭐 한 24억 선 뭐 그 정도 선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호가를 보시면은 최고 호가는 31억 정도의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를 보게 되면 한 25억 정도 선을 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범 아파트도 보게 된다면 최고가는 어 금액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선 그 다음에 최저가도 한 25억 정도 선입니다 여기도 최근 거래가 된 그 금액들을 보면 한 24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잠실과 여의도는 비슷한 가격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우이다 라고 가격선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여기가 이제 시범 아파트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강이라는 조망을 굉장히 선호를 하겠죠 그럼 요 정도의 거리로 본다면은 개발을 했을 때 한강의 조망은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의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한강 공원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여의도가 아마 유일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들은 일반적으로 그 터널을 통과를 한다든지 어떤 길을 건너서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여의도는 한강 공원을 할 때 횡단보도 하나 정도만 건너면 바로 공원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공원의 임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에 대한 허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고소득에 대한 일자리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소득계층들을 풍부하게 품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수요들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일대를 보게 된다면 여의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장점들 섬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장점이 고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요들로 봤을 때는 또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밀도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밀도 높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주택 가격의 희소성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일대가 예전에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던 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의도에는 비행기가 뜨고 날랐던 그 공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항 자리에 지금 이런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좀 밀접해 들어갔는데 아직 뭐 확실치는 안 되겠지만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 일대의 복합개발 형태의 주택이라든지 어떤 상업시설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국회의사당부터 여의도까지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풀리게 된다면 이 동여의도만큼 서여의도도 같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그 여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개발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 용지는 협소하고 그 용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상업용지의 분포도가 크고 또 이런 가용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그 지역이 팽창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갖고 있는 이런 한강이라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일정 부분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생태공원 여의도 공원 그 다음에 한강공원 뭐 이렇게 해서 공원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 이 지역의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백화점에 준하는 소위 말하는 더현대가 지금 자리 잡으면서 이런 편의시설도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닮아있는 잠실을 가게 된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잠실 주공 5단지가 갖고 있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초고층으로 개발된 그 롯데타워를 비롯해서 롯데월드라든지 석촌수라든 이런 녹지 공간들을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실들이 갖고 있는 이런 뭐 한강과 또 고층으로 개발됐을 때 그 조망권 그리고 지금 좌측으로 보게 되면 삼성동을 비롯해서 역삼동까지 그 테헤란노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고 이 잠실종합운동장부터 해서 이 삼성동까지는 국제 교류의 복합지구 그 다음에 가장 그 여러 가지 문화나 콘텐츠들이 들어가는 뭐 이런 그 개발들을 하기 때문에 우열을 좀 가리기는 어려운 그런 입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라고 판단을 정말 내리기는 힘든데 뭐 저한테 판단을 하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용지 자체를 잠실보다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지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주택 용지의 그 희소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는 편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여의도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은 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아파트 용지가 굉장히 좀 풍부하고 주택 용지가 풍부하게 있는 이 잠실 쪽 남자는 좀 여의도 쪽 여자분들은 좀 잠실 쪽을 좀 선호하는 그 경향들 뭐 그 경향이라는 거 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그런 답변들을 좀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에 뭐 자녀를 키우거나 이런 쪽을 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잠실 쪽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일자리라든지 직주 근접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의도 쪽을 선택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최고가라든지 또 호가라든지 실거래가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잠실 5단지하고 여의도 시범 뭐 어느 쪽을 선택할지 뭐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잠실 5단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수익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들은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재건축 중층 단지들이 대부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대지 지분이 23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계획이 나왔을 때 정비계획 변경되기 전에 지금은 그 최고 70층까지 짓고 한 6,500세대로 새로 짓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지금 2,000세대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추산을 해봤을 때도 뭐 30평대에서 40평대를 이제 분양을 받는다 옮겨간다고 했을 때 거의 분담금 없이 옮길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업 수익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 다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통기획은 뭐냐면 신속통합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 속도를 좀 빨리 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속통합기획은 좀 정비구역 지점까지 절차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후에도 통합심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전체 사업기간을 한 2, 3년 단축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용적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정비계맥 수립이 가능하게 이제 서울시에서 좀 이제 허용을 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신통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돼서 최고 70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세대 수도 한 일반 분양 세대 수도 한 2,000세대 가까이 나오는 곳이다 이 입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고 65층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500세대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그 문제는 공공기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기어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갈등이 봉합이 안 돼서 현재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애초에 원래 정비계획 수립이 될 때는 여기 과학체험관이랑 그 노인 여가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그 데이케어센터가 이제 여의도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노인복지시설을 짓도록 기부채납하도록 이제 서울시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신통기획과 같이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반대급으로 공공기어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의도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시설이라던가 외국인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임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좀 아파트 단지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공공기어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는 반면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센터로 이제 공공기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민들은 좀 아파트 단지 가치를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 공공기어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서울시와 좀 이제 갈등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잠실 5단지 같은 경우가 좀 불협화음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신천초등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9평 정도 돼요 거기에 비해서 잠실 5단지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 수익성 따질 때 뭐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 보시잖아요 보통 단순화해서 보시다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대지 지분이 한 4평 정도가 이제 같은 평형 기준으로 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잠실 5단지가 좀 더 수익성이 좋다 라고 보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무래도 잠실 5단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참 뭐 이게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런 공공기여에 대한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여의도의 데이케어 센터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의도가 사실 뭐 백화점이 없다라는 평가들 뭐 옛날 여의도 백화점이 하나 있었죠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더현대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처럼 강남권들 뭐 반포라든지 또는 잠실권 뭐 강동권이 되겠죠 그쪽 대비했을 때 대형병원이 좀 여의도성 뭐 좀 약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런 데이케어 센터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또 선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하고 좀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항상 제가 근데 이 재건축 사업장들 보면 뭐 저도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뭐 항상 뭐 항상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의견 조율을 하면서 좀 변화를 하고 그 타협점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대척되는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찾아서 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재건축단지에서는 가장 큰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좀 주의할 점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로단지랑 여의도시범아파트는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으로 진행할 때 선제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시기가 녹록지가 않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하는 면적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그 허가를 받아야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거래 자체가 허가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게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고문들을 확인하시면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원래는 이제 그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이제 그 보통은 가계약처럼 이제 그 체결을 하시고 허가를 받는 형태로 가는데 문제는 뭐 실 거주 목적을 또 이제 실수요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임대 주택을 등록해서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거래가 좀 쉽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꼼꼼하게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저는 시범아파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화경제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셔서 누구 말이 좀 맞는지 좀 궁금 그 두 분 중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지 연락을 또 주시면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투자나 내증마련 하기 전에 좀 짚어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접하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집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등장인 가치 로니에서는 여행, 노 comparable 도시, 준비되들